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요. 감독님들이 왜 좋다고 하는지 알겠다. 진짜 좋네. 나한테는 사진 찍어줬을 때 좀 더, 좀 더, 좀 더 이랬는데 좋다고 한 이유가 있네. 계속 잘 나오네. 모델이 다 했네요. 힘들 거 아니야? 이 방도 수리했나? 수리 많이 했나? 수리 많이 했나. 그래서 지금 여기 호텔이라 조명은 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볼 공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앞에. 어, 여긴 뭐야? 어, 약간 실망한 거야, 뭐야? 왜요? 왜? 깜짝지 않은데? 뭐야, 넓어. 안전의 리액션입니다. 수리 안 했나? 여기는 안 했나. 여기는 가구만 포인트를 뒀고 사실 여기가 2020년 중공했기 때문에 거의 새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하니문 가면 멀딥 발리 가죠? 매일 하니문이에요. 어? 하니문 가봤어요? 어? 하니문 가봤어요? 지금 놀래는... 오결제에 가봤어요. 오결제에 가봤어요. 아 그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그랬지? 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몰집으로 갔어요? 엄청 좋았어요. 네. 아니, 뭐 옛날 기억에는 하지만 찬코드님하고 찍을 때는 그냥 어디 상암동에다가 짱 박아놓고. 맞아, 맞아. 그러네. 자기라고 불러주대. 뭐 어떻게 봐도 뭐 이쁜 사람. 이렇게 누나가 알아서 누나가 해석하면 되잖아. 뭘 그거를. 뭐이라고 하면 어희라서 기분 나빠. 그러지 말고. 그래. 다 자기 생각을 다 가면은. 두 분이 우결했었어요? 하루요. 하루요? 하루요? 아 뭘 들고 가면 이런 느낌이 돼있구나. 네, 너무 예뻐요. 이제 의뢰인이 아이와 함께 이제 자야 되니까 여기에 패밀리 사이즈의 침대가 들어와도 그렇죠, 퀵 두 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너무 좋은 게, 여기 이제 또 발코니가 있고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아까 유행어 뭐 얘기했죠? 뭐 말하지 말라고? 수남! 아, 이리 오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일단 여기 퍼드룸이 있는데 여기 오면 한번 열어볼게요. 아하, 수남 말하지 마세요. 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여기 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오, 넓어요, 넓어. 그냥 딱 심플. 네. 다음 공간을 보러 이 우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손잡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는 뭐냐, 우와. 펜트리. 펜트리. 네. 있었네, 있었어. 또 있어, 또 있어. 네.